여러분, 에어팟 프로 아시죠? 애플에서 출시한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요즘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북미 지역에서, 미국과 캐나다 이쪽 지역에서는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합니다. 예약을 하고 기다려도 한 2개월 정도는 기다려야지 살 수 있는 그런 품목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잘 팔렸길래 이럴까요? 누가 이런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에어팟 하나가 하나의 기업이라면 기업 가치를 어느 정도 줄 수 있을까? 그 계산에 따르면 테슬라 기업 가치의 거의 2배가량은 줄 수 있다는 그런 계산도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약해도 못 사는 에어팟 프로가 동이 났다, 품기대란 에어팟, 그리고 32만 원으로 싸지 않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예약해도 못 살 정도로 잘 팔린다는 에어팟 프로, 이런 기사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공식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얼마나 잘 팔릴까? 라고 봤더니 지난 주말 사이에 1월 12일에 들어갔었는데요. 실제로 이 제품을 사려고 보니까 도착 예정 날짜가 2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지 물건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물량이 넉넉지 못하다는 걸 봤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물량이 없는 걸까? 라고 싶어서 제가 온라인 오픈마켓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온라인 오픈마켓에 들어가 봤더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에어팟 프로의 정가는 32만 9천 원입니다. 그런데 오픈마켓에서는 지금 한 38만 원, 아니면 36만 원, 34만 원 이렇게 웃돈을 주고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에어팟 프로의 물량이 국내에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만약에 32만 9천 원 정가를 주고 싶은 사람들은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거고, 한 달 정도 기다리기 어려운 사람들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웃돈을 주고 사라는 얘기입니다. 참 특이한 현상이죠. 우리가 가전제품을 오픈마켓에서 살 때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지만,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는 것보다는 유통마진이 적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삽니다. 하지만 에어팟 프로의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웃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잘 팔리길래 이런 걸까요? 에어팟 프로의 매출, 그러니까 에어팟의 매출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여러분들 엔비디아 아시죠? 그리고 AMD도 유명합니다. 요즘에 너무나도 이제 잘 나가다 보니까 주가도 거의 두 배 넘게 오른 기업들인데요. 엔비디아, AMD 이런 기업들의 전체 매출을 뛰어넘는 게 바로 에어팟 하나의 매출입니다. 애플의 매출이 아니고요. 애플에서 나온 이어폰, 에어팟 하나의 매출이 엔비디아를 뛰어넘고요. AMD, 어도비, 트위터 이들 기업보다도 훨씬 더 큰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버의 매출에 거의 육박하는 정도의 에어팟 매출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몇 대가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럴까요? 2016년에 에어팟이 먼저 처음 런칭이 됐었고요. 2017년에 1,600만 대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2018년에는 3,500만 대로 두 배 넘게 팔렸고요. 2019년에도 훨씬 더 많이 팔려서 6천만 대 넘게 팔렸을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2020년에는 거의 1억 대가량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1억 대를 판매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에어팟이 하나의 기업이라면, 애플이 아닙니다. 에어팟 이 이어폰 하나가 하나의 기업이라면 어느 정도의 기업 가치를 우리가 줄 수가 있을까요? 에어팟의 평균 가격을 하나의 200달러를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에어팟 프로는 240달러가 조금 넘고 에어팟 2세대는 200달러가 좀 안 되니까요. 200달러를 평균 가격으로 치고 1년에 1억 대를 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총 매출이 200억 달러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23조 2천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애플의 영업이익률은 대략 30%에서 40% 정도가 됩니다. 이걸 절반 뚝 잘라서 한 35%의 영업이익률을 가져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에어팟을 팔아서 가져가게 되는 영업이익은 70억 달러가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8조 1천억 원 정도가 되는 거고 현재 애플의 기업 가치가 PR로 기준을 쳤을 때 25배 혹은 26배 정도를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70억 달러의 주가 수입 비율 25배를 곱하게 되면 에어팟이 하나의 기업이라고 치면 1750억 달러 정도의 기업 가치를 부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조 원이 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큰 거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한 4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삼성전자 절반 정도가 에어팟이라고 하는 이어폰 하나가 차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고요. SK하이닉스가 지금 한 70조 원 정도가 되는데 SK하이닉스보다도 한 3배가량 큰 기업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많이 팔리고 있죠. 이 에어팟의 기업 가치가 1750조 원이라고 했을 때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큰 기업 가치가 됩니다. 미국에서도 32번째로 큰 기업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고 엔비디아 기업 가치에 육박하고요. 테슬라의 2배, AMD의 3배, GM의 3.5배, 포드의 4.7배 정도의 기업 가치를 에어팟이 부여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애플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사상 최고가 행진은 물론이고요. 300달러를 돌파해서 고점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에어팟이라는 단일 품종 하나가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다면 과연 이 300달러라고 하는 애플의 주가는 과연 비싼 걸까요? 아니면 비싸지 않은 걸까요? 저는 후자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 시장에서 시장의 호소는 της sie장에 의 religió 저에게 charges과 publisher 믿음. initial 2번째 주에 함 저희에게 제가 다른 음식을 알려줍니다. 감사합니다.